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비시즈 프레셔 웰딩 설티피케이션 변환에 관해서 트랜지션이죠 변환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관련 내용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찾아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누구 혹시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 보통 그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압사 에서 해요 그 이제 프레셔 비프레셔 자격증 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압사 에서 주관을 하고 absa 에요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비프레셔 자격증을 따면 이제 프레셔 파이프 웰딩이죠 보통 이제 프레셔 웰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주에서도 그 자격증이 통용이 돼요 그런데 비시즈에서는 변환을 해줘야 돼요 비시즈 자격증으로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뭐 돈 받고 변환 해줘요 돈 받고 그냥 변환 해준다 그런데 약간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그 이제 아 일단 앞전에 여기는 뭐 테크니컬 세이프티 하고 비시라고 써 있어요 구글에서 찾았을 때 이게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이쪽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고 그 프레셔 웰더 설티피 케이트 오브 퀄리피케이션 프로그램 이라고 되어있죠 그 설티피케이션은 퀄리파이 한다는 거예요 퀄리파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이제 디스 뉴 네셔널리 리코나이즈드 라고 되어있죠 그니까 새로 이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클래스 A, R, I, T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A이고 R이랑 I, T 는 특수한 경우에요 그래서 R 먼저 보면 Specific Equipment or Site for a time period up to 6 months 인거에요 그러니까 Expired 6 months가 되는 거예요 Limite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셔 웰딩을 하긴 하는데 제한된 시간동안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A는 그런 거 없거든요 뭐 6개월에 한정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IT 같은 경우에는 어펜티스 인데 어펜티스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프레셔 웰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비전 하에서 프레셔 웰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는 Non-Renewable이 되는 거죠 Expired 되는 거예요 After 3년 지나면 이것도 R도 Non-Renewable인 거고요 보통은 A이다 라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A는 Renewable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Must be Renewed Every Three Years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된다 Already working as a pressure welder Or hold a BCP 100 Certificate 예전에는 BCP 100 Certificate를 썼던 거 같아요 BCP 100 Certificate 그런데 그게 이제 클래스 A로 트랜지션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2020년 이번 년도 그 12월 3일 이전에 그 트랜지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이제 뭐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You will not be required to pay 페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예전에 그 BCP 100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변환만 신청을 하면 뭐 따로 추가 비용 없이 변환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것도 없고 Find out if you are eligible 이죠 그래서 여기 항목들이 나오는데 일단 항목들을 먼저 볼게요 클래스 A 트랜지션 Current working as a pressure welder in BC BCP 100 holders 지금 BC에서 그 저기 pressure welder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클래스 A로 이제 그냥 자격증만 변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pressure welder인데 from outside of BC에요 그러니까 그 pressure welder는 맞는데 그런데 BC주 말고 이제 다른 주 뭐 알버타나 뭐 사드케 초안이나 온타디오에서 pressure welder였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ITA welder graduate 이거는 학교 졸업한 경우 어펜티스식 과정 밟고 학교를 졸업을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클래스 R 있고 IT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해당되는 분들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bcp wanna dead holder 를 먼저 보면 그 without p 라고 되어 있죠 그 2020년 12월 3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have successfully completed one of 거든요 그 이제 이 sma w on gta w 이 시험 중에 하나를 그 통과를 한 거를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provide a copy of appropriate page of in your log book or you can retake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인플로이어로부터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이 프레셔 웰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다시 보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nd provide one of the following 인데 레드시 엔더스먼트 그 저기 뭐냐 그러니까 웰딩 설티피케이션이나 뭐 웰더 레벨 b a 셀티피케이션 그 웰더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웰딩 자격증이랑 그리고 이 그 뭐냐 프레셔 웰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에 따라서 그 이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해당되는 것은 이쪽이라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웰딩 자격증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경우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ITA 졸업을 한 경우 이것도 뭐 셀티피케이션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큐멘트 레디 그 컬러 포토카피 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 저희는 블루북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로그북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이제 알버타에서는 어펜티스를 할 때 블루북 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어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뭐 무엇을 배웠고 이거를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적어주고 도장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얼만큼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거를 이제 기관에 그 입증을 하는 거죠 산학연계죠 산학연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작성 하시면 돼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각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프로세싱 타임은 4week이 걸린다 라고 해요 그리고 if you are currently working as a pressure welder in BC and are transitioning to class 8 go to step 6 이죠 그래서 BC에서 그 이제 pressure welder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step 6로 가라는 거예요 스텝 4 스텝 4랑 5는 건너뛰는 거죠 스텝 4를 보면 이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웰더 from outside of 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페이를 하고 스텝 5 그리고 넘기고 스텝 6로 가라는 거예요 스텝 스텝 어플라이 r it 같은 경우에도 스텝 6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이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원래 프레셔 웰더로 일하던 분들은 시험을 안 보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했으면 시험을 봐야 되는 그래서 complete a practical exam 이 있죠 그래서 비용이 달라져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 또는 이제 내가 가진 경력을 자격증으로써 그 입증을 하면 그 이제 원래 카드를 받는다는 이제 설티피케이션 받는 거죠 설티피케이션 그래서 그 이제 클랜스 a 트랜지션 같은 경우엔 bcp 100 설티피케이션 홀더 같은 경우에요 그 이제 bc 에서 이미 프레셔 웰더로 일하고 있는 계신 분들은 이제 제니얼리 그 지로에요 지로 2020년 1월 3일 날짜로 시행이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시행된 거죠 지금 날짜가 좀 넘었으니까 이제 클래스 a 프레셔 웰더 from outside of bc 저 같은 경우에요 250불 내야 돼요 그리고 ita 웰더 graduate 학교 졸업한 경우에는 389불을 내는데 이거는 프랙티컬 이그잼을 봐야 돼가지고 그런거에요 클래스 r 같은 경우에는 104불 it 또 104불 근데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3년에 한 번씩 102불을 내고 갱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거 같은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정리를 할 때는 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3 3 2 2 3 2 2 2 3 2 2 3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이제 if you do not apply to transition to class a 이거는 그니까 그 이제 이미 현재 그 bc주에서 프레셔 웰더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bcp 원어데드 홀더들에 관한 이야기에요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알버타에서 일하고 하는 분들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bc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프레셔 자격증을 그런데 이제 그 트랜지션 클래스 a 설티피케이션으로 그 이제 2020년 12월 3일까지 트랜지션을 안 하면 그러면 you will need to apply for a new 설티피케이트 오브 퀄리피케이션 그니까 새로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pay하고 어프로 포 디에이트 p 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지 아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2020년 뭐 12월 3일 전까지 트랜지 그 클래스 a 로 그 변환을 하라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bc주 프레셔 웰딩 설티피케이션 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 입니다 어 오늘은 bc주 그 프레셔 웰딩 설티피케이션 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미 어 그 곤방전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했어 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앞전에 보여드린 내용이 이 페이지 인데 이 페이지의 내용들을 쭉 이제 봤어요 근데 그 밑에서 이제 그럼 시험을 어디에서 보고 그리고 어떤 그 프랙티컬 이그제임 을 보는지 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요거 다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btc 컬럼비아 bc 에서는 이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버나비 도 있고 뭐 7억도 있고 그 켈로나도 있고 랭글리라는 지역 도 있어요 나나이모 라는 데도 있네요 빅토리아 에서는 카모썸 콜리지 에서 시험을 본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버타도 있어요 안첼슨 이런 근데 알버타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널 인플로이스 온리 에요 그 이제 이 어 회사들 이에요 이 회사 내에서 이제 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이 시험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캘로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 이쪽 회사가 되고요 그 애드먼튼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이제 아닌데도 있고 뭐 어찌되었든 알버타에서도 이제 시험 아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 클래스 a 시럽을 그 시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데 테스트 쿠폰이 있고 그리고 6인치 다이아미터 스케줄 에이티 카본 스틸 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흠 흠 어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6인치 인데 좀 대충 이제 얼굴 에 얼굴에 머리에서 턱 까지가 한 6인치 정도 대충 한 고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그 정도 사이즈 원 이에요 그 파이프 에요 혹시나 이게 그 용접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는 일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는데 2g 랑 5g 를 시험을 본다라고 하고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6010 으로 백 내고 7010 으로 떼울 수가 있고 아니면은 틱으로 얼터네이티브죠 이제 틱으로 백을 내고 그 7018 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3.5 시간에 그 이제 프리페어 택 그 준비하고 테크 놓고 그리고 시험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밴딩 테스트 하고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레이션은 어떻게 프리퍼레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웰딩은 2g 도 있고 그 이제 수평이죠 5g 도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 쭉 나오고 이제 밴딩 테스트 스페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자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라서 이제 번호를 붙이고 이제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랫이랑 버티컬 오버헤드 호디젠트를 다 보는 거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자르기 때문에 이거 통과를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용접을 한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이 테스트가 어 용접을 조금 해야 이것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아예 못하면은 조금 힘들죠 2인치면은 어영부영 운좋게 패스가 될 수도 있는데 6인치면은 그래도 용접을 조금은 해야 이제 테스트가 통과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만 계속 연습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뭐 가능하긴 하죠 그것만 계속 붙잡고 계속 연습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